낮에는 멀쩡하게 영상편집 강의를 하고 밤에는 다시 이곳에서 남은 엄밀한 시간을 지르겠지 낮과 밤의 간극이 커질수록 난 묘한 쾌감을 느껴 대왕장어, 무태장어입니다 이 엄청난 크기 이 부드러운 쌀결이 장어 양념소스 장어 양념소스 2009년에는 무려 천연 기념물이었습니다 양념소스 빨간맛 공룩 벌써 끝이라니 너무 아쉬워 마지막 녀석이 남아있습니다 남자의 술 이술턱턱 피치 예스 술 진짜 잘 마셔 양파 절임도 준비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먹는 줄이야 이렇게 빨리 먹은 줄이야 음 이andan reag Parker bujj j 원채 스크댕 이건 푸 class 으흡 으흡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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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으흠 으흠 아 아 아주 큼지막한 녀석이었습니다 와.. 이 센 술을 진짜 잘 마셔 감사합니다 다음 밤에 찾아뵙도록 하죠 한국 이름은 신동훈이고요 유튜브에서 채널 이름은 제 신동훈이라는 거랑 관련 없이 디컨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닉네임에 대한 설명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